오시오 뭐 잘친거 같애? 재빈이? 뭐친거 같애? 어려웠던거 뭐가 있었나요? 뭐? 바이크 어려웠어? 파이크? 아 하이크가 어려웠다고?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얘기해요 안들리지 않습니까? 오케이 왜 뭐 테스트하고 스크램블을 안했어요? 이거 두가지 왜 안했어요? 이것도 다 안했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인지 좀 얘기해볼까요? 읽는법? 집에서 소리 내면서 따라 하면서 공부했죠? 소리 내면서 따라 했죠?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요? 마이크 얘는 라인 라인 뭐라고? 뭐라고? 푸인 푸인 1년연습 다시 좀 하고 오세요 소리 내서 따라 해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한번 보자 따라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하지도록 얘기해 주십니까? 손에 손에 감사합니다.